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건데,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김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 기자,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. 지금은 일단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법 시행 전인데, 그러면 현재 전세나 월세나 살고 있는 계약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됩니까? 네, 적용됩니다. 법 시행 전부터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소급이 되고요.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몇 번을 계약했는지와 상관없이 한 차례의 연장이 가능합니다.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한 달 넘게 남은 경우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된 직후에 만약에 전세 계약을 했다,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폭등한 전세값 그대로 집을 얻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네, 집주인 입장에서도 좀 보겠습니다. 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?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조건이 붙는데요.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거나 또 직계 비속 또는 존속,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가 사는 목적일 경우의 하나입니다. 대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. 세입자가 이런 집주인의 계획을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. 그런데 증명을 하고 나서 부모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해놓고 제3자를 세입자로 드릴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행이 되면 앞으로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전세값 부담에 쫓기듯이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. 다만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서 전세값이 4년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. 지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2년 사이에 연 20%가량 전세값이 뛴 바가 있습니다. 또 전세를 반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세를 주지 않는 움직임도 예상이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 세입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네,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매매 시장으로 좀 흘러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지 좀 봐야겠습니다.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